안녕하세요 운초갤러리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도토리가 되겠습니다 도토리를 원단에 직접 올리는 방법 그리고 글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잎다포로 주문 제작해서 그림은 올라간 건데요 일단 생활숨과 원단에 올라갈 건데요 재료가 달라지죠 원단에 가기 때문에 아크릴을 쓸 겁니다 그리 물감 컬러는 자 보여지는 4색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물감은 자 이 색을 먼저 묻힌 다음에 음 끝에 자 이 색을 묻힙니다 섞어주죠 섞어준 다음에 자 이걸 보시면 도토리 세 개를 그리고 입 연결하고 가지와 글씨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도닥도닥 눌러줘야지 되겠죠 눌러주고 여러분들이 이 도토리의 그 모양을 좀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작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취향대로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조금 크게 그리는 사람 아니면 좀 적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크기 조절은 자 이렇게 하고요 두 개는 나란히 조금 붙어있는 형태로 그렸고요 자 저는 이렇게 뾰족하게 조금 해 보겠습니다 뾰족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약간 내려와서 내려와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도닥도닥 원단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?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줘야만 원단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요 물감이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바뀔 때는 어때요? 붓을 씻어준 다음에 이 컬러와 블랙을 조금 쓰겠습니다 자 이 컬러와 블랙을 조금 써서 편안한 느낌의 색을 만들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색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잎이 네잎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먼저 가겠습니다 자 눌러줘야 됩니다 천천히 보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기 때문에 자 붓꽃을 들어주고요 또 어때요? 이 컬러에 블랙을 좀 섞어서 자 여기서 오겠습니다 자 위로 향해서 올라가려고요 쭉 올라가고 또 아까 그 방법 그대로 물감 묻힌 다음에 여기서 내려옵니다 아래로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토리 열매처럼 내가 좀 잎을 넓게 하고 싶다 하면 좀 넓게 많이 눌러주면 되고요 자 끝머리로 올 때는 붓을 들어주면 뾰족하게 되겠지요 거칠지 않으면 이쁠 것 같고 원단에 물감이 스며들어 가야지 예쁘거든요 그 다음 여기 하나 와서 이쪽에서 제가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말이기 전에 다시 와도 되고요 컬러를 제가 조금 더 넣겠습니다 도토리 보면 여기 깍지 깍지 도토리를 받치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깍지라 그러나요 색은 약간 다른 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가지는 제가 조금 글을 연결하기 위해서 블랙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와도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갈랍니다 자 딱 붓 세워서 자 방향이 바뀔 때는 붓을 살짝 들어주면 되고요 자 오고 여기에서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또 여기 연결은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이 선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잎이 나무에 달아져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자 너무 가깝게 붙였나요 제가 한 손으로 이걸 찍어야 되고 하나는 한 손은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렇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여기서 또 띄우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갔는데요 그런 이 상태에서 자 좋은 날 했는데요 좀 멀리 보여드릴까요 너무 가깝게 된 것 같아요 자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길면 좋겠죠 조금 크게 쭉 조금 크게 쭉 좋은 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색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자 글씨와 연결을 이렇게 하는데 도토리의 꼭지를 조금 흔들리니까 가까이 잡고 어때요 여기를 꼭 블랙으로 찍어주면 훨씬 똘똘해진답니다 예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쉽게 쉽고 아주 담백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건 원단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 자 연잎의 형태를 가지고 원으로 작업을 해놓은 원단에 직접 물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자 오늘 작업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 날 도토리 원단에 직접 그린 걸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